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& 레이리토마토 겨울이 왔습니다. 눈오리도 찾아왔네요. 벌써부터 눈오리 공장 엄청 가동시켰습니다. 한 30마리 정도 만든 것 같습니다. 한번 만들어 볼까요? 눈오리 추가로 오! 눈있다. 어린 눈이 있다. 몰랐어? 어린 눈이 새까맣게 있어. 원래 붙어있다. 아 여기 눈이 붙어있네. 새까맣게 눈이 아니고요. 앞에 눈이 있네요. 또 한 마리 더 한번 흔들어 보자. 오! 예쁘게 잘 나왔네. 꼭꼭 눌러줘야 예쁘게 되어있다. 그렇지? 응. 오! 잘 나왔네. 얘는... 얘는 어때? 머리가 없어. 와 무시무시하다. 어린 머리 어디갔어 얘는. 머리야? 머리 만들어주는거야? 프리티. 오! 예쁘게 나왔다. 아 안되네. 하하하. 윤냥 구조. 오! 조심조심. 네. 이제 몇 마리만 더 만들자 이야 이 눈오리는 칼키가 있는 눈오리네 히피족 같기도 하고 펑크족 같은 눈오릅니다 핸섬 다 됐어? 어휴 잘 만들었어 어휴 잘 만들었어 어휴 조심조심 이쁘게 잘 받으셨네 그만해야 될 것 같아 너무 많이 만들었다 그치? 내 다리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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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넘어졌어 그러니까 인사 인사 하자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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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